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엄청 많아요 어떡하지? 고마워서? 여기가 8월 8일이라고 리빙 소품샵인데 이렇게 많이 보내지대니 승호야 너무 고마워 어떡해 너무 예뻐 수세미도 줬어 어떡하지? 너무 고마워서? 잠깐만 하나하나 뜯어볼게요 여러분 이거 포장 보세요 코스터도 너무 예쁘다 진짜 너무 예뻐 이것도 없어도 그냥 못 버리겠어요 너무 귀엽죠? 촬영할 때도 진짜 유용히 잘 쓸 것 같아 이거 너무 예쁘다 어떡하지? 이거는 이거는 얼음 커피 원두 모양 얼음 크림이에요 빼기 되게 쉽게 돼있다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돼있으면 귀여워 그리고 수세미 곰돌이 수세미 곰돌이 수세미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이거 뭐야? 너무 예뻐 스티커는 이따가 떼야 되겠지만 이거는 작은 밀크저그 이거는 제가 갖고 싶다고 얘기했었어요 근데 진짜 이렇게 많이 보낼지 몰랐지 어떡하지? 어떻게 뜯어봐야 되지? 밀크저그 남편하고 싸우지 말라고 두 개나 보내줬어 남편하고 싸우지 말라고 두 개나 보내줬어 뭔가 포장도 아까워서 못 겪겠어 이게 절대 깨질 리가 없겠다 엄청 세신하시다 진짜 너무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여워 이것도 너무 귀엽다 제가 장소를 옮겨서 다시 예쁘게 찍어볼게요 이렇게 찍으면 안돼 키리스프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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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끗 알 зам 고추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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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